청원경 요정 액션 차원경 배고해 다른 애들은 안 나가거든? 진짜 사이에서 움직이면 혼자 혼자 나가 말 하자마자 정을 다하고 나가 마찬가지로 다 간다? 아버지 말도 안 끝났는데 저군? 가봐요 계속 우아! 한번 나가 아이씨! 착한데 화가 나. 괜찮겠죠, 우리 우진이? 착한 아이인데요. 워지한테만 유진이. 내가 워지한테만. 이 자리를 노리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노리고 있다고요? 노리진 않았는데. 원하지 않으세요? 꼭 높은 위치가 행복과 직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신다고 하면 안 받으실 건가요? 덥석. 얍! 대정은 내 거다. 이제부터 대정은 내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 나왔다. 자, 찍어줘. 테레비 나오신 바게. 나 귀도 움직이는데. 볼래요? 오! 그래, 이렇게 장기도 있는데. 얘 맨날 못 나왔어. 좋아. 그건 힘든지. 이건 데치로. 어찌 그렇게 불담лы가 Nove 내가 들고? 네. 아 오늘 저희 결혼하는 날입니다. 좋았더랬지. 그랬었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시작했는데 그만. 좀 잘하지. 너 때문이잖아. 일단 한 5년에서 8년 정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한이 정해져 있나요? 이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대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쌤. 이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한은 중단식.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이거 이거 안 보여요 그지? 하나 둘 셋 잠깐만 뭐 하려고? 뒤에서 멀리 하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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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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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수원 안 밀었어 수원 안 밀었어 나 다시 붙여 수원 안 밀었대 감사합니다 비염둥이 아름다운 여기를 좀 그냥 소리 크게 응응응응응응응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남의 섬에서 내는 그냥 감정을 쌓아가다가 약간 빵 화제는 어? 천천히 천천히 어? 아버님 안 계세요? 어머님도 위험하게 아 바빠 없어요 나는 이러면 안 돼? 엄마 아빠 둘 다 내가 애이길 바랐던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애처럼 구는 건데 이게 왜 안 돼? 멀리 있어도 오겠지 내가 다쳤는데 와야지 지금 당장 달려와 줘야지 그냥 아빠가 너무 벗고 싶어 그냥 아빠가 너무 벗고 싶어 컷! 뭐해? 지금 멀리 있잖아 갑자기 다쳤다고 연락하면은 아빠 놀라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멀리 있어도 오겠지 엄마가 조금 부족하기는 해도 엄마가 조금 부족하기는 해도 엄마 노력하고 있잖아 지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참아도 참아도 너무 보고 싶어 아빠가 너무 무서워 아빠가 너무 무서워 그댈 그댈 너무너무 보고 싶어 엄마하고 올라가면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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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왔다 왜? 손이 좀 튈 거 아니야? 아하하하 아하하하 엄마가 너 손 좀 하려는데 네 엄마 진짜 우리 아빠 웃는 거야? 어 미안해 찍었잖아 아하하하 야 아 슬퍼 이거 찍었어 이거 찍었어 전은호가 있나요? 전은호 변호사 나오라고 그래 어? 전은호가 누구야? 남의 와이프랑 붙어버린 내안 남새끼만 놀러는데 예약까지 잡는 머조리가 어딨어 비켜 아이 비키라고 이— 비키라고 무슨 일이시죠? Within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아 지금 основ한 plante 어헤에에에에에에에 A 역시 그리스크에 배라 응 얘가 저러면 무슨 일이시죠? 형, 해고 싶어요. 에이, 어, 선생님. 아, 그러면, 아, 그러면 발로 발로 발로. 누가 유배로는 곳이야? 어,가, 잠깐만. 이제 왜, 말로, 말로, 말로 말로. 통화시켜, 통화시켜. 어 무슨 거에요? 형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이거 폭행이에요. 무슨 일이신가요? 여기 높은 사람이구나. 여기 법무를 보면서 저 변호사라는 새끼가 유분향을 붙어먹는 거 그거 어떻게 되냐. 내가 가버렸네. 첫짱 거기 순다 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어 잠시만요. 경찰 고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잠시만요. 에이 씨. 한율이 정신가요? 유를를를를를를루 네 유분할게요. 안녕! 눈이 지금 봐. 형님 일단 난동 부리면 나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마아로 지금. 하하하하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사실 적시하시면 명의후내소입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노. 씨. 야. 너 내가 가만 안 갑니다. 어디 가야 돼? 우리 도대체 어디 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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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레이저 맞추면서. 웬레이저 다 같이 끝냈죠. 페드. 하나, 둘, 셋. 안 가듯이. 네.. 야근 보셨어요? 완전 예뻐요. 오! 엄청 예쁘게 나온다. 근데 생각보다 뚜렷하게 보이네요. 멀리까지. 현저씨가 10시 38분입니다. 다른 작품 때문에 또 이 주변으로 와서, 여기가 남산 주변이어서 많이 오잖아요. 밤에 찍으러. 근데 의외로 너무 늦게 오면 또 불빛이 많이 오세요. 주무시거나 퇴근하시면 물에 불이 꺼져가지고. 그리고 9시, 10시가. 변호사님! 변호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네, 가야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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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